네 안녕하십니까 자 92페이지 의사표시 강의노트 잠시 더 보겠습니다 92, 93페이지 강의노트 자 거기 보시면은 A, B, C, D 나와있을 겁니다 A가 단독 허위표시 잠깐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허위표시를 짜고 한 경우도 있고 혼자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불일치를 갖다가 알고 하는데 이걸 혼자 한 경우는 뭐다 단독 허위표시고 짜고 하는 것은 뭐라 한다 통정 허위표입니다 청정 자 허위표시를 짜고 했을 때는 이건 상대방 알고 있다는 얘기고 단독했을 때는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갑하고 을이 들어가면 원칙은 유효가 되고요 예외는 무효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유효가 됐을 때 거기 보시면은 무효일 때는 일단 아기 또는 유가실일 때 무효간다는 거죠 알았거나 또는 뭐다 알 수 있을 경우 자 유효가 되는 것은 언제가 되는 거죠 선이 또한 뭐다 네 무가실일 때 유효가 되는 겁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또는 반대말은 뭐다 또한입니다 그래서 원칙 유효 예외 무효가 됩니다 한편 통정 허위표시는 둘이 작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일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는 유효 무효 나눠질 수가 없고요 항상 언제나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107조하고 몇조요 108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무효가 되던 또는 이쪽 무효가 되던 공통적인 것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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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일 때 병이 선이 제삼자 보호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이 선이일 때 보호받고 아기일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무예요 상대적 무효 선이는 보호받고 아기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선이 제삼자를 풀이하는 과정은 전체를 박스 치셔가지고 똑같은 해석들 합니다 거기에 지금 92 93페이지 보시면은 107조 108조 109조 그죠 110조 전부 다 조문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똑같은 말은 뭐죠 선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이는 추정된다 선이는 유리하게 해석하세요 선이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러면 입증면제 유리하죠 다음 선이 유가실이든 선이 뭐이든 무가실이든 다 같이 뭐가 된다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 선이의 병이 보호받으면 정이 악일지라도 뭐한다 보호받는다 그 다음 바깥에서는 주장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여기 바로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전체 해석할 때 똑같은 거니까 어떤 조문이 나오더라도 절대 틀리지 마세요 특히 거기 선이의 잠자 있죠 거기 108조의 선이의 잠자 시험에 나오면 이게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이제 109조가 있습니다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가 나올 때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차고 차고가 나오면 5표시 무혜를 같이 기억해 낼 것 뭘 기억한다 5표시 무혜 자 이건 도대체 뭘까요 자 5표시 무혜는 갑이 엑스토지를 팔기로 서로 당사장 안에 뭐 했는데 합의를 했는데 했는데 그죠 집원 착각 이렇게 가지고요 계약서에다가 표시를 잘못했다 그 얘기에요 계약서에다가 무슨 토지로 매매계약서에다가 Y토지로 계약했다는 얘기죠 Y 그러면 갑은 이 불치를 모르고 이쪽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러면 Y토지는 표시를 잘못한 거니까 이건 뭐다 5표시고 자 X는 아무런 해가 없지요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Y토지 매매계약은 기억하십니다 유효다 그러면 이 질문은 틀린 거고요 또 X토지 매매계약은 뭐다 무효다 이 말도 틀린 거고요 세번째 Y토지 계약은 성립했다 이 말도 틀린 거고요 Y토지 계약은 뭐다 불성립이다 이래야지 말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가 넘어가 있어요 무슨 등기가 Y토지 등기가 넘어갔어요 등기는 무효 아니면 유효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효등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등기가 아니고 유효등기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올라가셔서 X토지는 X토지는 계약이 뭐한 거예요 X토지는 계약이 뭐가 아니고요 불성립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불성립 아니고 뭐다 성립했고요 두번째 세번째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네번째 계약은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자 따라서 X토지 매매 계약은 성립했고 그 다음 뭐예요 유효가 되는데 미안하지만 X토지는 뭐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각 어른 X토지 무슨 자는 아니다 소유자는 뭐다 아니다 그래서 O표시 무예세는 자 다시 들어가면 이 Y토지 가지고 Y토지 가지고 이 계약을 뭐할 수 없고요 취소란 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계약 자체가 뭐하지 않았으므로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X토지 절대 취소할 수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해석이요 자연적 해석 그래서 이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 착오의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해석은요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의사표시 착오 문제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착오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착오는 도대체 뭘까 기본적으로 갑이 무슨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X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불일치를 모르고 Y토지를 팔겠다 내리친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Y토지를 사겠다 한 겁니다 아시습니까 그러면 X가 많아요 Y가 많아요 Y가 많죠 따라서 이 같은 경우는 Y토지로 일단 계약을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의사가 아니고 뭐죠 표시에 초점을 놓고 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았을 때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표시가 아니고 뭐죠 의사에다 초점을 놓고 해석해야 되겠죠 이런 해석이 무슨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이고 표시의 중점으로 해석을 뭐라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무슨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 따라서 규범적 해석에 따라서 일단 Y토지로 가다가 네 거기 의사표시 백구조 있죠 백구조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뭐냐면 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거에요 자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요건을 충족만 할 수 있다면 이 A점대 계약을 나중에 B점대 이 계약을 모았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착오는 5표시무여랑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해석과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93페이지 맨 꼭대기 위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5표시무여 원칙 딱 박스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란 얘기에요 그래서 우측에 그 판례를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그 판례를 완전히 이해했을 때 나중에 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백구조 들어가서 거기 중요 부분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 뭐에요? 중과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입증책임을 볼까요? 가방 오랬을 때 자 이쪽은 중요 부분 착오 가지고 둘이 싸우겠죠 싸울 겁니다 이쪽은 중요 부분 착오가 뭐에요? 있었다 라고 떠들 것이고 이쪽은 있었다 떠들 것이고 이쪽은 아마도 없었다 라고 떠들겠죠 없었다 그 다음에 무슨 과실 가지고는 중대한 과실 가지고는 을은 있었다 떠들 것이고 그 다음 이쪽은 없었다 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다툼이 있을 때 뭐가 있었다 뭐가 없었다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증책임은 당연히 뭐에요? 그래서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해 두고요 있었다 떠드는 누가 중요 부분은 갑이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 중과실은 중단 과실이 있었다 취소를 막으려는 누가 을이 입증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요 부분 입증책임은 취소하려는 누구 표의자가 표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중단 과실을 가지고는 취소를 막으려는 누가 상대방께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것은 외우지 마시고 그렇다 그렇다라고 자꾸 연습하세요 입증책임은 중요 부분은 누가 표의자한테 했고요 중과실은 표의자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은 착오가 있다 없다 가지고 판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중과실 가지고 판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자꾸 기본서 익히셔가지고 자꾸 눈두장 찍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고 가지고 거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거 같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매매계약을 해서 쭉 진행해가지고 을이 중도금을 안 줍니다 중도금 그러니까 갑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갑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퍼펙트 4번 유효하였다 근데 중도금 안 준다는 것은 니가 채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뭐다 채무불량에 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다 이행지체다 그런 얘기에요 이행시체가 되면 당연히 상당히 언정해서 뭐하고 최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한다 법정해제가 들어옵니다 무슨 해제요 법정해제 제가 들어가면 그 다음 뭐죠 원상회복이 들어갑니다 무슨 회복이요 원상회복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후입니다 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계약 당시에 무슨 당시에 계약 당시에 이것이 이 매매는 차고 상태에 있었다 무슨 상태 차고 있었다 차고 있었다 따라서 이 계약은 뭐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3번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중요 부분에 중요 부분에 자 차고 또 차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과실이요 중과실이 없었다 이런 요건을 만약에 모았으면 있다면 충족할 수 있다면 자 이것이 왔다 이것이 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차고를 이후로 차고를 이후로 차고를 이후로 차고를 이후로 자 없다면 정리해 드릴게요 법정 해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법정 해제가 상대방 사기가 있습니다 110조 사기항박이 있습니다 사기항박도 네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누가 사기치면 대리인이 사기치면 네 요거는 무조건 무조건 뭐한다 취소한다 자 본인이 있구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구요 그 다음에 병이 있습니다 자 대리인이 가서 계약을 하는데 누가 사기를 썼다는 얘길까요 네 갑이 갑이 이 병에 갔다가 사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제3자 사기로 취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제3자 뭐로 한다면 사기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 이 사기 치는 것을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았거나 또는 뭐다 육아실일 때 뭐할 수 있고 네 뭐할 수 있구요 취소할 수 있다는 아기 또 육아실 때 병이 비로소 뭐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거꾸로 갑이 악의 반대말이 뭐죠 선이 똥의 반대말이 뭐죠 또한 무가시라면 그때는 취소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3자 사기로 만약에 본다면 그러나 이 대리인 사기를 제3자 사기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을 같은 동일시 한다면 이때는 병은 병은 무조건 뭐할 수 있다는 걸까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레테도는 누구의 사기는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취소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3자 사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0조 이항의 제3자 제3자 사기할 때 이 제3자에 대리인은 포함이 된다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시험장 들어가서는 그냥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뭐한다 취소한다 그렇게 그냥 결정해 버리십시오 자 거기에 얘기했고요 또 하나 거기 사기 강박에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절대 강박이란 것이 있습니다 무슨 강박이요 절대 강박 무슨 강박 순수 강박과 절대 강박이 있습니다 법조문상 110조상 110조 순수 강박은 순수 강박은 뭐예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이에요 근데 판례가 이런 것이 있어요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됐어 했다 그때는 무슨 강박이다 네 절대 뭐다 강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절대 강박 들어가면 이때는 무효다라고 들어갑니다 2번입니다 몇 번이요 2번 그러면 요거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순수 강박은 순수 강박은 146조를 적용합니다 146조는 다른게 아니고요 이런 말 있어요 추인 기준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기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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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또는 10년 내 둘 중 어느 한 기간 내 만약에 뭘 하지 못하면 만약에 뭘 하지 못하면 실제를 취소를 하지 못하게 되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취소권이 뭐해서 네 소멸해서 이 계약이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돼 버립니다 즉 4번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절대적 강박은 무효는 이 146조를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방치해도 여전히 몇 번 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순수 강박은 일정 기간 내 취소를 못하면 확정 유효가 되지만 절대 강박은 일정 기간 내 뭐 하지 않아도 취소하지 않아도 여전히 모임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여지가 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의사표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있는게 뭐다 전부다 효과를 전부다 제대로 기억한다 뭘 기억한다 효과 시험은 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효과 꼭 잘 기억하세요 자 107조가 있고 108조가 있고 109조가 있고 110조가 있을 때 107조 108조는 요거는 원칙이 뭐로 가구요 원칙 뭐로 가구요 유효로 가고 예외적으로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통정은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무효가 되구요 차관은 뭐가 되죠 취소할 수 있다가 되구요 사경박도 뭐에요 취소할 수 있다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선량 무효가 되든 이것이 무효가 되든 또 이것이 취소할 수 있든 건너간 선이 제3자에게 전부다 모아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고 됐다는 거죠 선이 제3자에게 전부다 모아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됐으니까 선이 제3자 해석을 철저히 해 놓을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다른거 가지고 정답이 많습니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 선이 제3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답이 추가되는 거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세요 네 그래서 의사표시는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끝나고 나서 하는게 뭐죠 의사표시 효력발생 시기가 있습니다 의사표시 무슨 시기 효력발생 시기 의사표시 의사표시 효력발생 시기 자 먼저 이 단어부터 먼저 해야 돼요 대화자하고 무슨 자 격지자 구별하십니다 자 여기 갑이 서울에 살고 있구요 을이 자 미국 엘에 있습니다 자 전화로 주고 받으면 우리는 대화자랍니다 무슨 자에요 대화자 대화자 라고요 만약에 편지로 주고 받으면 우리는 뭐라 한다 네 격지자라고 합니다 무슨 잘한다 격지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에요 그러면 멀다 거리가 멀고 멀다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대화식 격지자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대화자일까요 격지자일까요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면 뭐가 될 것이고 대화자가 될 것이고 혹시 서로 말 안하고 냉장고에다가 쪽지 붙여가지고 대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격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자 그러니까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가 멀다 가깝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바로바로 들어가면 대화자고 시간적 텀이 걸리면 뭐다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는 무슨 개념 아니고 거리 개념 아니고 뭐다 시간 개념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대원칙이 대원칙이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주의요 도달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주의요 발신 자 발신주의 이렇게 같습니다 의사표시 계약에 성립이 있어요 계약의 성립 들어가면 승격발이 있어요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가 있습니다 무슨 발 승격발이 있습니다 이건 승낙이고요 그 다음에 격지자고요 이건 발신주의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격자가 나오면 혹시 나머지 격지자가 나오면 네?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도달주의로 때리세요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권들이가 있어요 무슨 대리요 무권들에서 최상발이 있어요 최고권이 있고요 상대방이 최고권이 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최상발 바라지 아니한 때 이게 바로 뭐예요? 발신주의라고 그래요 발신주의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최고는 나머지 최고는 네? 전부 다 도달주의로 간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확답을 바라하지 않은 때죠 이쪽은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전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원칙 도달 예외 발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약 성립 관련돼서 승격발했을 때 그때 발신주의니까 나머지 격자가 나오면 승낙 아닌 나머지 격자가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주의? 도달 특히 이걸 많이 내요 청략 청략이 격지자입니다 도달주의입니다 아셨어요? 승낙 격지자 격지자가 승낙일 때만 발신주의고 나머지 격자가 무조건 도달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가끔 한 방씩 얻어맞을 수가 있고 무권대리는 확답을 바라하지 않은 때 그죠? 그래서 나머지 최고는 전부 다 뭐예요? 받지 못한 때 도달주입니다 네 요정도 하면은 의사표시 내용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기본서 어디 있는지 잠깐 체킹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66페이지 가시면 의예 의예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단독 커리표시라는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출시인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라고 한다? 단독 커리표시로 기억하시고요 다음 우측 가셔가지고 원칙 유효 그 다음에 예외 무효 그래서 원칙 유효 예외 무에서 기억에 비 B 꼭 기억하세요 선이라 할지라도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선의만 가지고 안되고 플러스 뭐까지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제 3대 단계는 상대적 무효라는 것 선의는 부호받고 악의는 부호받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 이제 통정의 PC 갑니다 71페이지 허위표시와 구별할 개념에서 은닉행위랑 구별할 것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 등기했을 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 매매는 가장이므로 무효 등기는 실제 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 하셔가지고 72페이지에 효과에서 당사자 간의 효과 중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니은 체킹하십시오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라는 것 기억할 수 있죠 불법 원인급여는 목적의 타당성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의사표시 얘기는 불법 원인급여가 없다는 것 그 다음 73페이지에 니은 서니 꼭 체킹하세요 A B 체킹하시고요 아까 유리하게 계속한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니을 더 체킹하시고 니을 대항하지 못한다 바깥에서는 주장할 수 없지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다음 세번째 방패라고 합니다 앞사람에 뭐하면 보호받으면 뒷사람도 보호받는 것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차고 들어갑니다 차고 여러가지 있을 거에요 자 동계차고 꼭 좀 정리해 주세요 동계차고는 표시가 안되면 차고가 아니고 표시될 때 차고의 문제로 산다는 거 네 그 다음에 78페이지 중요 부분에 차고 있는 거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에 차고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법령상 제한이 있을 거에요 법률의 차고는 중요분 차고 문제로 다룹니다 그러나 법령상 제한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경우는 이거는 중요분의 차고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글자가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 79페이지 있습니다 79페이지 가시면은 중단과실 니은 입증책이 말씀 드렸습니다 중과실이 있었다 떠드는 누구 상 대 방이 부담한다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중의문입증책은 취소를 하는 누구 표의자한테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 80페이지 6번에 2번 굉장히 중요한 판례 니까 잘 기억하세요 법정 해제 후 차고 아까 했던 겁니다 이거 이거 법정 해제 후 차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법정 해제가 됐는데 손해배상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그럼 차고로 인해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에 하자는 사표시에서 아까 제가 절대적강박 83페이지 맨 밑에 거 니은 순수강박과 절대강박 헷갈리지 마세요 법정 해제 순수강박은 취소고 절대강박은 무효라고 하는 것 다음 85페이지에 관련 판례 있죠 2번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7페이지 의사표시 혈역 발생 시기 맨 밑에 원칙 무슨 주의요 도달주의란 말 있습니다 무슨 주의요 도달주의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우리는 전부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넘기셔가지고 맨 밑에 88페이지 맨 밑에 B A B 있습니다 대화자 격지자 개념 구분하시고 89페이지에 핵심 체크에 두 군데 출신되어 있습니다 3번 무권대리 상대방은 최근에 학답 이 발언 뭐죠 무권대리보다 최상발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격생계약은 뭐예요 계약 성립보다 승격발 미리 말씀드리면 계약 성립 타이틀 반드시 한 번씩 나와요 틀릴 거고요 다음 무권대리도 반드시 나옵니다 틀려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대리권 들어가겠습니다